자연과 싸우러 갑시다, 형님. 28km 직진. 잘하네. 뒤에 차는 경우가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트라이버 체인지요.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신도님에서 일종 수동으로 땄어요. 아... 좀 더 가야 돼. 처음 듣는 소리가 나네. 이 차에서? 이야! 잠깐 세웠다가 해야 되는데. 네.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되면 고생 좀 하는 거죠, 뭐. 부츠로 요즘 점점 더 가까워져. 느낌이 다르네, 그렇지? 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멋있게 생겼어. 이야, 진짜 멋있다. 진짜 CG로 만들어낸 영화 촬영지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진짜 정면이네. 와, 진짜 거대하지 않았나. 진짜.